그럼 부의장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특급뉴스 이렇게 소송을 불러주시면 부의장님께서 또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다 같이 여러분 시작 노래 시키는 거 아니었었어요? 그럼 다시 시작 특별하지 아니한 지역의 이야기나 급하게 독자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를 다음 스 시작 스 뉴스로 달아주는 그런 언론이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스 스스럼 없이 막힘없이 제가 말하겠습니다 특급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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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